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이 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타 남편 맞아 봐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뭐야? 뭐야? 뭐지? 뭐야? 나 박버검 완전 좋아하는데. 기대돼. 뭐야? 어?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원룸인가? 원룸? 컴퓨터 있고. 어? 뭐 아무것도 없어. 어? 벌교 박보검? 벌박 벌박. 연호 씨에요? 벌교 박보검? 네. 맞아? 네. 자 보자. 벌박의 얼굴은?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박보검. 고등엄마 김수연의 남편 24살 이연호입니다. 조건. 아아. 죽을래? 죽을래? 그래도 순딩순딩하다. 착하게 생겼어요. 호감이. 얼굴에 호감이 있어. 근데 벌박은 아니야. 지금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아 결혼까지 했구나. 결혼식 걸리고. 잘했다. 아우 예뻐. 그림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직까지 하고 있어. 어머. 끓여 당기고 아침부터 그냥. 달달하네 이 집은. 어우. 설탕을 들이붓네 그냥. 어떻게. 어느라 일어나. 30초. 10초. 30초. 10초. 어머. 아이고. 아이고. 옆으로 가. 아이고 난리 났네. 이 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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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짜가고. 수령. 모았다고. 음. 신환이에요 신환인가. 아내가 좋아하세요? 아내를 너무 좋아하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쁜거가 다 좋은거 같아요 사랑하자 아유 아내 바보야 벌교사랑꾼이야 벌꾼 벌사 벌사 일어나 자기 세뇌제가 너무 좋아 어머어머 이런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진짜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빨리 배에 뽀뽀해줘 아니 왜 배에다 뽀뽀를 해 저 배꼽도 냄새난다고 냄새에 되게 예민하신다 샘내지 마세요 샘내잖아 집이 너무 넓다 와 지금 너무 좋다 깔끔하다 어때요 어때요? 맘에 들어요 깔끔하니 좋네 깔끔합니다 처음에 원룸으로 시작해가지고 16평으로 이사갔다가 LH에서 하는 지금 여기 산지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단 얘기야 이제 부모님 도움받을 상황이 안 됐으니까 저랑 와이프랑 고생해서 이런데 갔다온 것 같이 뿌듯했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32평 32평까지 맞네 3년 만에 성공했다 성공했다 20%는 저랑 와이프랑 같이 일해서 모아서 냈고 80%는 대출받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유통을 시작해서 유통이랑 배달업 후 잡으로 한 7년 정도 이제 벌어 버는 것 같아요 잘 번다 이야 괜찮은데? 지금 역대급 아닙니까 저희 책임감이 엄청나구나 보험도 열심히 들고 있구나 적금까지 하고 있어 1년에 명절 추석 설날 외에는 거의 안 쉬고 일하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대단한 거야 나 연우 나 너무 좋아 나 연우 팬이야 아빠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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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아들이었어? 응 저희 어제 벌금 내려놨다 예찬이 아 귀여워 아유 예뻐라 3살 예찬이는 남자아이여서 그런지 몸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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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지는 거 봐 아빠 네 예찬이 그렇게 엄마 따라다녀? 아유 엄마 바라기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아이예요 저 집은 아들이나 아빠나 맨 엄마밖에 못 오네 수연 씨 바라기네 이게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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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누구야?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안 맞고 이예찬아 일로와 이예찬 얘 왜 이렇게 귀여워 누구야? 아아 예뻐 아아 예뻐 쌍둥이야? 쌍둥이었네 쌍둥이야 쌍둥이었어? 아 너무 귀여워 야 너무 예뻐 좋겠다 이란성 아 미쳐 너무 이쁘다 3살 예은이는 저를 엄청 따라다니고 어 어 아빠는? 아빠 이리와 아빠한테 봐봐 능력이 좋네요 아닙니다 쌍둥이었구나 내가 저기구나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어? 뭐야 그러니까 뭐야 뭐지? 뭐야 어 어 예진 계속 나와냐 어떻게 왜 나와? 얘 어머 얘가 첫째야? 얘야? 아 애쓰게 있던 애가 얘야? 네 아니 그러면 쌍둥이랑 연년생이에요? 네 오 마이 갓 아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야 니 잘 났어? 내일 살 예지는 동생들을 잘 놀아주고 잘 챙겨주고 있는 아이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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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살 예지 세 살 예은이 셋째 세 살 예찬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현 아빠 이현호입니다 아 진짜 아 오 마이 갓 이 아 에 에 에 에 에 에 그럼 결국 한 번에 셋 키운 거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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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치 뽀뽀 아니 우리 씽씽 하러 갈 거야 아니 남편이 저렇게까지 들러붙어 맨날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10년 내내 배가 불러있어 아니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저봐야 울어지질 않고 계속 붙어있잖아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 카메라가 이렇게 긴데 왜 이렇게 빨리 씻어 빨리 씻어 아니 네 명 다 엄마 껍딱지야 야 예찬이 일로 와봐 예찬아 예찬 바지 입자 아이 뽀뽀 응 알았어 치치 뽀뽀 예찬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 무조건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예은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예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다 엄마야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언니 거 갖다줘 안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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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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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을 좋아하죠구나 그렇지? 너무 좋아해요 아니 투잡을 뛰는데 저렇게 에너지 가득 뛰는 거? 안전까 예찬이 거야 예지야 예지 예은이 일로 와 귀여워 아이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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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또 엄마, 또 붙으려고 애를 달래고 있는데 저기서 도망가, 도망가 이러는데? 이찬이가? 피곤하다 피곤해 하루 종일 누워있어 눕지 말래 근데 저러면 넘어져서 피곤해 봐봐, 하우 빨리 얘기 봐 알았어 애들 놀아줘 예지야, 예찬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엄마, 아빠 가진다 아야 오, 예은아 이리 와 엄마 아, 저 쩔으로 가서 놀면 안 돼? 쩔으로 가서 놀면 안 돼? 넓은 애 놔두고 왜 저 구석에 저러고 있는 거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수영도 나가지고 짜증나요?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나 보다 뭐든지 과하면 좀 힘들긴 해 이쁘고 귀엽잖아 아우 발붙을, 발붙을 예찬아, 예지야 일로와 엄마 먹게 일로와 엄마 애기들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예지야 예지야 예은이 먹고 있어? 내 운이? 내 운이? 얘네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여워 저 남편 봐봐 예은이 남편 봐봐 옆에 예지 먹고 있어? 설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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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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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잉카인 거 봤어 지금? 못 쓰겠다 진짜 오, 잠깐만 나 조금 무섭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였어? 가자, 예찬이 가자 가자 예지, 예은이, 예찬이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빠빠이 인사 안 돼, 안 돼. 울어. 귀여워. 안 돼, 안 돼. 갔다 와라. 오늘 갔다 와. 예지, 예은이 나가봐. 가자. 가자, 가자. 저렇게 간절해. 예은이 이리 와. 예지, 엘리베이터 놀라자. 서러워, 서러워. 너무 애절한 거 아니야? 저러고 또 원에 가면 잘 놀아. 맞아요. 수녀야, 어디 있어?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어떡해, 애들도 없는데 이제 어떡해. 야, 여기. 나 너무 무서워. 이 틈이구나. 아유, 뭐야. 뭐야, 이 슬로우 모션을. 갑자기 왜. 에이, 너무 예쁘다. 아유, 남편 맞아, 바보 섹시. 아내 바보, 아내 바보. 왜 이렇게 섹시해? 나 원래 섹시해. 그러지 마. 약속했어. 무슨 약속. 왜 또 뭐하게 해? 무슨 약속. 왜 또 뭐하게 해? 뭘 뭐해? 아니, 뭐하게. 아니, 뭐하게 해? 왜 이렇게 해? 매일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저만 보면 그냥 미쳐요. 어, 그냥 미친데. 저만 보면 그냥 미쳐요.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힘들구나. 아유, 불급이야. 그만해. 엄마, 나와. 이거 애기들 장난감 다 정리하고. 응. 설거지하고. 이리 와봐. 이거 빨래도 해야지. 내가 다 해? 해야지.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에 넣고. 옷 건조기에 넣고. 응. 나가, 알았지? 그만해. 정리하고. 근데 입력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듣는 둥, 마는 둥, 지금. 갈게요. 아, 그만해. 가야 돼. 아, 가야 돼. 간다. 꼭 해, 집안일. 알았지? 아, 너무 아련하다 뒷모습.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잃었어. 우와. 라면 먹어. 혼자 또 챙겨 먹는 거야, 라면. 설거지 안 해? 에헤이. 허허. 세탁기도 안 돌리고. 미션이 있었잖아. 출근? 저 안 해놓고? 어머, 어떡해. 이런. 안 한 거 치우고, 그래 치우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에 넣고. 꼭 해. 집안일, 알았지? 홀도 안 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했네.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치대는 것만 잘하나 봐. 많이 힘들어. 좀 힘들지. 맞아, 좀 힘들어. 안 할까? xt 도 observers. 잘하나 완전히 어딨어볼까?